무서운 선풍기! 아빠가 출장 가신 동안 이거 내가 갖고 놀아야지. 도리야, 거실에 에어컨 틀 거니까 놀이방 문 닫고 나와라. 아싸! 에어컨이다! 우와, 여기가 말로만 듣던 장난감 놀이방이구나. 평생 가방 속에서 굴러 다닐 줄만 알았는데 여길 당황하고. 이봐, 에어컨 같은 강력한 바람을 가지고 싶지 않아? 응? 나? 나는 그냥 이렇게 콧바람 내는 재주밖에 없는 꼬마 선풍기인데. 우리가 발명한 이 최강 시스템의 스위치를 달게 되면 너는 최강의 바람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